이번 시간에는 인베드와 링크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인베드와 링크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문서에 픽셀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인베드와 링크라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먼저 인베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드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 상태에서는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동하면 뱃속의 아기도 자동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이처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인베드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문서에 직접 이미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문서 외부에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베드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문서 파일을 다른 장치나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또는 출력소에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한 사진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 아기의 몸무게만큼 엄마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무거워지는 것처럼 인베드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문서가 사진을 직접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용량만큼 문서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베드는 적은 개수의 저품질 또는 고품질 사진을 사용하는 소규모 작업이나 또는 사양이 높은 최신 컴퓨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한 이미지 불러오기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링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와 아이는 각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엄마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럭스트레이터에서 링크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문서와 불러온 사진은 연결만 되어 있을 뿐 각각 서로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사용한 사진을 반드시 원래 위치에 따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링크라는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오면 문서 파일을 다른 장치나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또는 출력서에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한 모든 이미지를 반드시 함께 챙겨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와 엄마가 각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의 몸무게가 엄마의 몸무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링크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오면 문서에 연결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의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는 많은 개수의 고품질 사진을 사용하는 대규모 작업이나 또는 사양이 낮은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한 이미지 불러오기 방식입니다. 이제 예제 파일에서 링크와 인베드 방식으로 사진을 각각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링크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09, Flower, PNG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 왼쪽 하단에서 링크가 체크된 상태로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꽃의 크기를 축소한 후 아트보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인베드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09, Sandwich, PNG를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서 링크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베드 옵션은 따로 표시되지 않으며 링크의 체크를 해제하면 인베드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옵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불러온 샌드위치 사진을 아트보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전에 두 개의 사진을 하나는 링크로 다른 하나는 인베드로 불러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진이 링크 방식으로 불러오고 인베드 방식으로 불러왔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 사진을 클릭해보면 바운딩 박스 내부에 X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링크 방식으로 불러온 이미지는 바운딩 박스 내부에 X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 사진을 클릭합니다. 바운딩 박스 내부에 X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베드된 이미지에는 바운딩 박스만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불러온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링스 패널을 불러오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링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링스 패널에서 불러온 사진이 모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스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패널 옵션스를 선택합니다. 링스 패널 옵션 대화 상자에서 가장 큰 썸네일 사이즈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링스 패널에서 샌드위치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아이템, 이미지를 인베드 방식으로 불러왔다는 표시입니다. 링스 패널에서 샌드위치 PNG와 플라워 PNG를 각각 선택하고 패널 하단에서 Go to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트보드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과 숫자 0을 눌러 아트보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링스 패널에서 링크 방식으로 불러온 공구 플라워 PNG를 선택하면 패널 하단에서 Edit Original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인베드 방식으로 불러온 공구 샌드위치 PNG를 선택하면 Edit Original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구 샌드위치 PNG처럼 인베드된 사진은 이후에 원본 사진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저장해도 다른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구 플라워 PNG처럼 링크된 이미지는 링스 패널 하단에서 Edit Original 아이콘을 클릭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링스 패널에서 공구 플라워 PNG를 선택한 후 Edit Original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린 프로그램에서 브러쉬 크기는 8픽셀을 선택한 후 플라워라고 쓰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프로그램을 닫고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클릭하면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가 뜨고 파일이 사라졌거나 변경되었으니 지금 갱신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Yes를 누르면 변경된 이미지로 즉시 갱신해 주지만 지금은 No를 눌러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변경된 사진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구 플라워 PNG의 오른쪽에 노란색 경고 마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 마크를 더블 클릭하면 링크된 이미지의 정보를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링크 인포메이션 팝업창에서 OK를 클릭해 닫습니다. 공구 플라워 PNG를 선택하고 링스 패널 하단에서 업데이트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변경된 이미지로 갱신합니다. 만약 링크된 이미지가 원래 있던 폴더에 위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거나 삭제되었다면 링스 패널에서 이미지 이름 오른쪽에 분실을 의미하는 빨간색 X 마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링스 패널을 사용해 링크된 꽃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꽃사진을 선택하고 링스 패널 하단에서 리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공구 누들 PNG를 선택합니다. 국수 사진을 링크 상태로 불러오기 위해 링크에 체크하고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꽃사진이 국수 사진으로 쉽게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스 패널에서 링크 방식으로 불러온 공구 누들 PNG를 선택하면 패널 하단에서 업데이트 링크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임베드 방식으로 불러온 공구 샌드위치 PNG를 선택하면 업데이트 링크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구 샌드위치 PNG처럼 임베드된 사진은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저장해도 각각의 이미지로 인식해 링스 패널에서 업데이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베드된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편집하고 저장했다면 업데이트 링크가 아닌 리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구 누들 PNG처럼 링크된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편집하고 저장했다면 업데이트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링크된 국수 사진을 문서에 임베드 시켜보겠습니다. 국수 사진을 선택합니다. 링스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임베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링스 패널에 국수 사진 오른쪽에 임베드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 사진을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 내부에 X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처럼 모든 이미지를 임베드 방식으로 불러왔다면 문서 자체의 사진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를 다른 장치나 컴퓨터로 이동하거나 또는 출력소에 보낼 때 문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의 이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처럼 적은 개수의 사진을 불러와 소량의 페이지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문서 용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베드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의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고 많은 고해상도 사진을 불러와 작업해야 한다면 문서의 용량을 크게 만들고 작업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임베드보다는 링크 방식이 적합합니다. 링스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4개의 패널보기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쇼 미싱을 선택하면 분실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쇼 모디파이를 선택하면 변경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쇼 임베디드를 선택하면 임베드된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쇼 오를 선택하면 분실되거나 변경되거나 임베드된 모든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링스 패널의 모든 버튼은 3개의 정렬 옵션을 제공합니다. 솔트 바이 네임을 선택하면 이미지를 이름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솔트 바이 카인드를 선택하면 PNG, JPG, Zip, EPS, TIF와 같은 파일 포맷이 동일한 것들끼리 연결하여 정렬합니다. 솔트 바이 스테이터스를 선택하면 분실된 이미지들끼리 갱신된 이미지들끼리 임베드된 이미지들끼리 그리고 링크된 이미지들끼리 연결하여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스 대화 상자를 열지 않고 이미지를 임베드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오픈을 선택합니다. 오픈 대화 상자에서 공구, 플라워, PNG를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오픈 대화 상자를 통해서 연,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바운딩 박스 내부에 X가 표시되지 않고 링스 패널에 임베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꽃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공구 임베드 AI 문서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이처럼 픽셀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열거나 직접 열은 이미지를 복사해 다른 문서에 붙여넣으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임베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베드와 링크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간혹 학생들이 임베드와 링크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 링크 상태로 이미지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이미지를 같이 챙기지 않거나 문서에 이미지가 포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원본 사진을 삭제해 출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임베드와 링크의 차이점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임베드와 링크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